안녕하십니까 손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 47회 재물손해사정사 얼떨결에 수석합격한 강남식 인사드렸습니다 제가 뭐 사실 얼떨결에 수석합격을 하긴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는 자기소개, 합격소감,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제가 한 학습방법 그 학습방법 중에 공부기간과 시기별 학습법하고 과목별 학습법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두 마디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개인택시공제조합하고 K자회사에서 26년 동안 보상을 한 사람이고요 대부분은 물론 대인보상도 좀 하고 재물보상도 좀 했는데 기본 베이스는 차량 보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 4월달에 임금피크제 직전에 희망 퇴직해가지고 나왔고요 4월달이 퇴직이긴 했는데 1월부터 제가 회사를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부터는 좀 쉬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손해사정사 자격증 하나가 재물손해사정사였는데 원래는 제가 퇴사하고 신체소해사정사 쪽을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베이스가 차량 손해사정사다 보니까 신체소해사정사보다는 그나마 대물이나 재물 쪽이 더 제가 보상했던 경력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큰 마음을 먹고 다시 손해사정사 시험을 도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는 직장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업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자격증도 갖고 전문적인 그런 경력을 조금 더 쌓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생 2막을 극복해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재물손해사정사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합격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석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합격하리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한 2년, 아니 2년이 아니라 5개월 한 20일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저 자신이나 저희 가족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위안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저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발표 날 제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내가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마음도 졸였고 시험을 보고 나서는 회계나 회상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봤었는데 화재 쪽이 제 생각보다 많이 실수도 많았고 응용 문제를 제대로 푼 것 같지가 않아서 혹시라도 과락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되게 발표 날까지 마음 졸였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화재에서 점수를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점수를 조금 얻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 회계원리는 80점이고요 해상보험은 80.33 화재는 58.33입니다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재물손해사정사 시장에서 인스티비를 따라갈 만한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학원은 없고 또 특히나 인스티비의 세 분의 강사분들이 워낙 또 출중하시고 그리고 대체할 만한 그런 다른 학원의 다른 교수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스티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2014년에 신체 손해사정사를 취득하면서 그때 같이 인스티비 학원을 들어서 크게 도움을 받았고 제가 공제조합 출신이라서 공제 다닐 때 가지고 있었던 대인 보상에 대한 경력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체 손해사정사가 합격증 상태로 좀 오래 있었고 2019년에 실무수습을 지금은 인스티비가 없어졌는데요 인스티비가 실무수습 과정을 6개월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실무수습 과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인스티비가 진정으로 진심어린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6개월을 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인스티비는 이외에 다른 학원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 기간 및 시기별 학습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월 9일날부터 정확하게 공부하기 시작해서 한 5개월 20일 정도 공부했는데요 그게 명절 전입니다 2월 9일이 명절 전인데 저는 사실 마음을 먹으면 바로 실행을 하는 그런 타입이라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 인스티비에서 교재를 우편으로 택배로 해서 보내주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기가 싫어서 직접 제가 인스티비에 와서 교재를 사가지고 이렇게 직접 들고 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9일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사실은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2월 달부터 재물손해사정사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고 그 이전에 희망퇴직 이전에 저희 가족,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자라는 게 미리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3월 한 달은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 살기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기대했던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룰 수가 없어서 2월 9일날 공부를 시작하면서 3월 달에는 제주도 한 살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최대한 학원 강의는 다 듣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했고요 한 달 정도 들으니까 해상하고 화제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기본 강의는 다 들을 수 있었고 회계는 한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3월 달에 한 달 사는 동안에도 계속 공부를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또 그동안 공부했던 기억들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사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이 준비하고 그래도 한 달 살이 또 여행도 가고 일해야 되니까 9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적게는 3시간 정도 아침에 공부하고 저녁에 제주도에서 여행 다니고 돌아와서 8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평균 한 5시간 정도 공부하고 한 달 보낸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총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전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과목을 고르게 다 공부를 했는데요 한 과목 공부하고 다른 과목을 한 달 동안 한 과목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세 과목을 거의 고르게 한 3분의 1씩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는데 회계는 많은 그 전에 합격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휘발성이 강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신에 회계는 계산 문제가 주로 계산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잠이 올 수도 있는 저녁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졸릴 만한 시간대 이런 때에 좀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나머지 화재하고 회상은 하루에 한 과목씩 번갈아 가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주로 공부하고 아침 저녁 시간으로는 회계 하루는 해상을 공부하고 아침 저녁 시간으로 회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 학습법인데요 우선 회계학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합격수기나 합격기 인터뷰한 것을 좀 들어보면 대부분의 합격생 분들이 회계학을 전략과목으로 선택을 했다 회계에서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회계에서 좀 어느 정도 점수를 맞고 나머지 해상이나 화재에서 과락을 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해상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과락만 면하고 회계학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인 게 박종하 교수님이라는 탁월한 그런 회계학 교수님이 계셔서 처음에 몇 년 전부터 이 재물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략을 써서 합격하실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간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회계학에 대해서 널리 박종하 교수님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많고 회계학에 대해서 그 전보다 점수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회계학은 전략 과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학을 어느 정도 점수를 맞지 못하면 이 재물선에서 항상 합격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학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독하는 것 그리고 매일 학습하는 것 매일매일 풀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대략 회계학 책하고 문제풀이 책을 한 10번 넘어서 한 12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한 3번 정도까지 볼 때는 볼 때는 이해를 했는데 문제를 보면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4번 지나가고 5번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고 문제풀이 방법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서 점수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회계학 책을 보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문제풀이 방법을 책에 쓰거나 노트에 쓰지 않고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문제풀이 방법을 기재를 해가지고 책갈피에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책 사이에 꼽아놓고 없이 한번 풀어보고 도저히 풀이가 안 되면 그 풀이를 보고 다시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회계학 책은 가끔적 깨끗하게 쓰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메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힌트가 돼가지고 제대로 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학 책은 가급적 깨끗이 쓰면서 이런 쪽지를 이용해가지고 문제풀이 방식을 그 옆에다 이렇게 끼워넣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학은 80점을 맞았는데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저도 80점이니까 4문제 정도 틀린 건데 4문제 중에 한 문제는 생각을 제가 못했고 나머지 3문제는 전부 다 실수로 틀린 거거든요 문제를 좀 시간에 쫓기더라도 문제를 좀 제대로 몇 번, 한두 번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질문을 꼭 밑줄을 쳐서 질문이 뭔지 명확하게 기재를 명확하게 해놓고 풀이를 하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해상인데요 제가 해상은 공교롭게 제일 높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제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제가 김환 교수님 강의를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환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교제하고 다르게 다른 PPT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데 두 개가 이렇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과목인데 책하고도 맞지도 않고 설명하시면서 실수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단위도 많이 틀리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거 해상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김환 교수님을 믿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한 두 번 정도 보시고 문제풀이 과정을 같이 계속 해보시면 그러면 김환 교수님이 참 잘 가리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김환 교수님한테 느낀 거는 굉장히 진심 어리게 가리키세요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가리킨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김환 교수님을 좀 믿고 기본 강의는 일단 빠르게 좀 완강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교수님이 그 풀이하시는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풀이 방법 그대로 푸시는 걸 권장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김환 교수님이 문제를 풀 때 꼭 저렇게 풀어야 되나? 내 방식으로 풀면 안 될까? 그래서 좀 다르게도 풀어봤는데요 제가 풀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김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만약에 표를 그리신다면 똑같이 표를 그리시고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해산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좀 있는 오전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주로 기본 이론하고 암기 이런 위주로 공부를 했고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은 계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졸리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상을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환 교수님 책에 상법 내용은 책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재물손해상사의 해상 과목에 상법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사실 5점 많으면 10점 그거 아닌데 상법은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전에 기출됐던 상법 조항들이나 기출되지 않았는데 문제화하기 쉬운 것들 예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많아지면 좀 어려우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독서실이나 어디를 갈 때 한 두 달 전부터 갈 때 올 때 이렇게 하루에 두세 번씩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가 가고 시험에 닥쳐서 그 문제가 나올 때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처음에 예상 문제만 잘 예상되는 그런 조항들만 잘 출신다면 상법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상은 김환 교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물 특종인데요 저는 사실 재물 화재 쪽이나 재물이나 이쪽에 그런 보상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과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공부 범위도 굉장히 넓고 저희 정영익 교수님 책은 굉장히 얇죠 그리고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담아져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도 보니까 그 책을 벗어나서 나온 것들은 거의 없다시피하게 다 담겨져 있는데 워낙 보험 상품이나 특약 같은 것들이 너무 많고 이게 조금만 시험 문제를 응용을 하면 풀 때 응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화재보다는 해상 쪽을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화재 쪽에 지금 실무자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영익 교수님 책으로도 충분히 과락은 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시험을 보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조금은 그래도 보험 약관이라든가 특약 정도는 조금 더 넓게 공부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책을 봤으면 조금 더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정영익 교수님이 내주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모의고사들이 쭉 있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 취합하셔서 반복해서 풀어보시기를 권할게요 사실 시험장에 가면 1번 문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문제도 길고 그런데 정영익 교수님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보면 그런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 당황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문제에 다루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 풀어보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반복해서 좀 여러 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통적인 건데요 학습 방법인데 저는 책을 좀 단권화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서에다가 문제풀이 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기본서에 없는 것들은 다 깨알같이 적었고요 모의고사나 직전 연도에 출제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책에 다루지 않는 것들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다루고 있는 책 페이지에다가 깨알같이 다 적어서 기본서 한 번만 읽어도 기본서 옆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기본서에 담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추가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들을 책에 다 적어서 한 권으로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고 기본서를 이용해 가지고 단권화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가 아니라 화재나 해상보험은 다 아시겠지만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암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시험이 거듭할수록 암산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은 암산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걸 좀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계산을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실 때 계산기 없이 풀어보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숫자만 틀리는 게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맞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뒤에 풀이 과정도 굉장히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 계산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책 맨 앞장에 회계나 해상이나 화재 책 맨 앞장에 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풀이나 이런 걸 할 때 반복해서 틀리는 것들 이거는 꼭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시험 직전에 좀 상기를 하고 가자고 앞에다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작 바로 직전에 한 번 읽어봐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시험 시간 바로 전에 읽어보면서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준비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부 이외에 그전에도 다 공부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 스스로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들은 각자 개개인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손해라 사정사를 합격할 수 있다는 본인만의 기준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준 이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량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5개월 20일 정도 공부하면서 공부한 시간을 좀 한번 따져봤는데 사실 그게 뭐 앉아있다고 다 공부는 아니지만 그냥 앉아있는 시간 제가 그래도 다른 짓 안하고 앉아서 공부한 시간만 따져보니까 한 1600시간 정도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다짐한 건 끝까지 내가 일관적으로 지금의 마음으로 끝까지 시험 보는 전날까지 공부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배해서 본인의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너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는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짧지만 짧은 기간 좀 임팩트 있게 준비하셔서 시험을 보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도 나름 있겠지만 사실 손형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제 시간하고 노력이거든요 사실 제 시간하고 노력보다 물론 교재비도 있을 테고 학원 강의료도 있을 테고 뭐 쾌적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서실을 간다든가 이런 비용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비용이나 교재값이나 학원 강의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시간, 제가 공부하는 노력에 비해서 더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적지 않은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투자를 다 하고 대신에 그런 투자가 내 시간이나 내 노력을 가치 있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도 여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아끼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 노력과 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한 번에 이 손형사정사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참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신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집중하셔서 내년에는 꼭 손형사정사에 합격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